복수전 한 번 해야지. 아 고수전? 그래서 애기 재운 거예요? 돈도 없는데? 어? 돈 있어? 있어 있어. 어떻게 치는 거야? 할지도 모르겠지. 어떻게 치는 거죠 그렇게? 미집도 재밌어요. 진짜 실력 있어요. 진짜 처음 치시는 거예요? 아닌 거 같아요. 아닌 거 같아요. 오늘 판주 몰릴까? 아이 됐어. 그래도 예전에 만 얼마 잃었잖아. 계산이. 자네. 11,500원. 아 그러니까. 11,500원. 집에서도 어머니 오늘도 역시 한껏 꾸미시고. 손 걸리니? 잘 섞여야 되는데 배가 안 섞였어. 점심 신나면서 어떻게 하러. 한눈에. 이건 4패. 4패야. 4패요? 4패니까 이거는 무조건 이긴 거야. 그러니까 무조건 이기는 것도 되고 들고 친다 그러면. 아이 필요 없어. 필요 없어. 자. 실력. 손도 안 대고 지금 돈 잃었네. 이거 처음에 손을 잘 수 없는데. 어? 아 처음에 먹는 게 잘 수 없어. 엄마 손이야. 첫 끗발이, 첫 끗발이 개그빨이라고 그러잖아요. 자 못 먹어도 코. 못 먹어도 코. 아 이제 완전 드러내셨는데요? 저번에 못 치신다고 그랬는데. 그러니까요. 어우 바닥이 쫙쫙 붙네요 그냥. 웃어봐. 그냥 쳤는데. 12, 12, 13, 13, 15, 16. 이야. 천둥 빼가? 네. 어? 나 광박이었네. 좋아. 이제 나. 섞었으면 끝난 거야. 모르는 거야. 가르쳐줘야 돼. 엄마 자식인데. 공습방에서 부모 자식이 어디 있어. 모르는 거야. 가르쳐줘. 불향끼를 거울아 부르면 대관이야. 까칠하다. 까칠하다. 분위기가 장난 아니야. 나왔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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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우와. 원고. 3. 우와. 10, 11. 12, 13, 14. 어떻게. 2,800. 2,800원? 안 치겠네. 자. 우와. 자. 돈을 막 던져, 돈을 막 던져. 왜 나한테 꼼짝을 못 해? 그러니까. 완전 말렸네. 진짜 진지하다. 진짜. 애가 온다. 아, 애가 온다. 오, 그래. 와, 진짜. 미쳤어. 야. 야. 아, 더워. 아, 더워. 아, 더워. 아, 더워. 오늘 그냥 하늘점도 주방으로 괜히 가셔가지고. 야, 정말 단합된 모습. 어. 어, 알았어. 급히 뭐 반죽하시네요. 아, 웃겨. 이거 진짜 코미디아. 밥 먹으러 갑시다. 그래. 가, 그럼. 응. 애기 잠바는? 애기 잠바 입었어. 자네는? 나는 괜찮아. 밤이라 추워. 괜찮아요. 많이 드세요, 우리. 아, 저거 진짜 맛있어요. 야. 미춧밥? 당연히요. 아이들은 뭐 다 컴사들이 좋아, 이제. 니가 딸까요? 그래, 니가 하고 아빠 붙 잡아주라. 아, 저거 다른 거 좋아해요. 병타이. 오, 오, 오. 힘 있어? 우와, 힘. 우와. 우와, 잘하네. 야, 먹을 거야? 힘 세다. 단산 주면 안 되는데. 더운 게 좀 따라줘. 조금만 먹어야 돼, 너. 좀 따라줘. 매일 먹는 거 아니니까. 아니, 보니까 임서방님하고 장모님하고 육아에 대한 충돌이 있어요. 그러니까 윤은 딱. 아, 그건 그러면 드